이번 시간에는 디자인 작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인쇄에 필요한 절지선이라고 불리는 크랍 마크 또는 트립 마크와 접지선이라고 불리는 폴드 마크를 포함한 다양한 인쇄 마크를 추가하는 방법, 4도 필름 인쇄, 레지스트레이션 색상의 특징 등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제는 홍보용 종이 성량 디자인입니다. 실제 잘라낼 영역은 흰색 상자만큼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실제 크기보다 상하좌우로 여유있게 엑스트라 공간을 추가한 이유는 인쇄 후 절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래픽이나 사진을 사용하여 디자인할 때 실제 잘라낼 크기와 동일하게 레이아웃하면 절단 과정에서 칼이 살짝 절지선 외부로 0.1cm라도 어긋나면 그래픽이나 이미지와 절단된 종이 사이에 흰 여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잘라낼 영역보다 외부로 확장된 영역을 인쇄 전문 용어로 블리드라고 부르며 한국어로는 도련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량 디자인을 인쇄하기 위해서는 절지선과 접지선을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절지선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실제 잘라낼 영역을 표시한 흰색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이펙트 메뉴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사각형을 기준으로 상하좌우 코너에 크랍마크 즉 절지선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흰색 선을 갖는 상자를 이동해 보면 흰색 선을 갖는 상자와 크랍마크가 일체형으로 함께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trl Z를 눌러 이동을 취소합니다. 절지선은 인쇄된 종이의 잘라낼 영역을 의미합니다. 절지선을 표시한 후에는 반드시 상자에서 색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흰색 상자를 선택한 후 스트로크 색상 아이콘을 클릭하고 None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또는 단축키 슬래시를 누릅니다. 선 색상이 제거되어 스트로크 색상에는 아무 색상도 표시되지 않지만 크랍마크는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색상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랍마크를 클릭해 보면 크랍마크를 선택할 수도 크랍마크를 개별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크랍마크를 개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흰색 선을 제거한 투명 사각형을 선택한 후 Object Expand Appearance 메뉴를 선택합니다. 크랍마크가 확장되어 개별 패스로 변환되고 스트로크에 색상도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랍마크에 적용된 색상은 검정색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크랍마크는 검정색을 사용하지 않고 Registration이라고 불리는 특수한 색을 사용합니다. 확장된 크랍마크가 선택된 상태에서 Color 패널을 보면 색상이 Registration으로 표시되고 Swatch 패널에서 Registration 색상이 자동으로 선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쇄를 위한 절지선 마크나 접지선 마크는 반드시 Registration 색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Registration 색상의 특징은 무엇이고 언제, 왜 사용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잉크젯 프린터나 레이저젯 프린터에서 Registration 색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름 인쇄에서 Registration 색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쇄를 위한 모든 문서는 반드시 CMYK Color 모드에서 작업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작업된 CMYK Color 문서는 종이에 인쇄하기 전에 Cyan, Magenta, Yellow, Black이라는 4가지 필름으로 인쇄됩니다. 이것을 4도 인쇄라고 부르며 기본 인쇄 색상은 4도입니다. 기본적인 4도 인쇄에 필요에 따라 펜톤과 같은 별색이라 불리는 스파 칼라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CMYK 색상에 별색을 1개 더 추가하면 총 5도 인쇄가 되고 별색을 2개 더 추가하면 총 6도 인쇄가 됩니다. 별색은 CMYK 색상이 아닌 잉크를 별도로 섞은 색상으로 필름 1개당 별색 1개가 인쇄됩니다. 별색이 많이 추가되면 될수록 인쇄비도 증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별색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Cyan 필름에는 파란색만, 마젠타 필름에는 붉은색만, 옐로우 필름에는 노란색만, 블랙 필름에는 검정색만 인쇄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색상만 출력되는 4장의 CMYK 필름은 서로 정확하게 맞추어야 종이에 인쇄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간혹 조간신문에 삽입된 전단지를 보면 핀트가 잘 안 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4장의 인쇄 필름의 레지스트레이션 마크가 서로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4장의 필름을 서로 맞추는 기준은 레지스트레이션 마크와 크랍 마크입니다. 그런데 만약 크랍 마크나 레지스트레이션 마크가 검정색 선을 사용하게 되면 크랍 마크나 레지스트레이션 마크는 블랙 필름에만 인쇄되고 나머지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필름에는 인쇄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4장의 필름을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검정색으로 보이지만 검정색이 아닌 레지스트레이션 색상을 레지스트레이션 마크, 절지선 마크, 접지선 마크에 사용하면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의 모든 필름에 인쇄되어 4장의 분리된 필름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에서 크랍 마크를 만들면 자동으로 레지스트레이션 색상이 적용됩니다. 절지선은 선으로 표시하고 종이를 접는 기준선이 되는 접지선은 점선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제 분리된 절지선 마크를 사용하여 점선 모양의 접지선 마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숨은 가이드라인을 보기 위해 단축키 컨트롤 세미콜론을 누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절지선과 접지선의 정확한 위치를 알기 쉽도록 미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룹으로 묶인 절지선 마크를 개별 선택하기 위해 그룹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왼쪽 상단 코너에서 절지선 마크를 선택한 후 Alt, Shift를 누른 상태로 안내선 위치로 드래그해 복제합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대쉬드 라인을 체크한 후 대쉬 입력란에 E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점선 모양의 레지스트레이션 색상을 갖는 접지선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만든 접지선을 선택한 후 Alt, Shift를 누른 상태로 다음 안내선 위치로 드래그해 복제합니다. 이번에는 수동으로 접지선을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D를 눌러 기본 색상을 불러온 후 Fill 색상을 제거합니다. Line Segment Tool을 선택합니다. Shift를 누른 상태로 종이 성량 상단의 네 번째 수직 안내선에 맞춰 수직선을 그립니다. 스트로크 색상 아이콘을 클릭한 후 패널에서 색상을 선택합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웨이트는 0.3포인트를 입력하고 를 누릅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대쉬드 라인에 체크합니다. 방금 만든 접지선을 선택한 후 Alt, Shift를 누른 상태로 다음 안내선 위치로 드래그해 복제합니다. 상단에서 네 개의 접지선을 선택한 후 Alt, Shift를 누른 상태로 하단으로 드래그해 복제합니다. 컨트롤 세미콜론을 눌러 안내선을 가립니다. 네 개의 코너에 절지선이 추가되었고 종이를 접어야 하는 네 곳에 접지선이 추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트 보드로 이동한 후 컨트롤 0을 눌러 문서 보기를 윈도우 크기에 맞춥니다. 명암의 뒷면은 색상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블리드, 즉 돌연이라는 엑스트라 공간이 추가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명암의 앞면은 배경색도 없고 명암 크기와 맞닿는 어떤 그래픽이나 이미지도 없기 때문에 블리드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양면 인쇄가 필요한 명암의 크랍 마크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과 오른쪽에서 명암 외곽선을 선택합니다. Effect, Apply 크랍 마크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Shift, Ctrl, E를 누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잘라낼 문서를 기준으로 코너에 추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크랍 마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복잡한 형태의 패키지 디자인을 인쇄소에 보낸다면 크랍 마크, 폴드 마크, 레지스트레이션 마크가 표시된 문서와 함께 칼선이라고 불리는 패키지의 실제 잘라질 전체 모양을 선으로만 표시한 문서를 별도로 인쇄소에 함께 보내주어야 합니다. 왼쪽과 오른쪽 명암 외곽선이 선택된 상태에서 스트로크 색상 아이콘을 클릭한 후 None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또는 키보드에서 슬래시를 눌러 선 색상을 제거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검정색 테두리 선을 제거하지 않으면 자르는 과정에서 검정색 선이 남아 지저분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이 끝난 후 크랍 마크를 추가한 후에는 반드시 상자의 테두리 선을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이 문서를 출력하기 위해 프린트 옵션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파일 프린트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Ctrl P를 누릅니다. 프린트 대화 상자 왼쪽 하단에서 두번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왼쪽 상단에서 Marks & Bleed를 클릭합니다. Marks 영역에서 All Printers Marks에 체크합니다. 4개의 인쇄 마크에 모두 체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rim Marks는 Coolant Marks로 절치선을 의미합니다. 저는 명암 페이지를 지금 보시는 용지를 기준으로 자르지 않고 명암 크기를 기준으로 잘라야 하기 때문에 이미 명암 사이즈에 맞춰 명암의 앞면과 뒷면에 각각 크랍 마크를 추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크랍 마크를 이중으로 표시하지 않기 위해 Trim Marks의 체크를 클릭해 해제합니다. Registration Marks는 상단과 하단 코너의 대각선으로 마주보는 원과 둥근 십자 타겟 모양으로 구성됩니다. 이 Registration Marks는 인쇄된 필름을 서로 맞추는 기준 마크로 사용됩니다. Color Barres는 CMYK 색상과 사용한 별색 등을 막대 형태로 표시합니다. Page Information에는 작업 문서의 이름, 문서가 저장된 날짜, 시간 등의 문서 페이지 정보가 표시됩니다. Print 대화 상자에서 Print 버튼을 클릭합니다. Save PDF files as 대화 상자에서 원하는 저장 위치를 선택한 후 파일 형식은 PDF files PDF를 선택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PDF 문서에 인쇄를 위해 체크한 모든 인쇄마크 즉 Registration Marks, Color Barres, Page Information과 수동으로 추가한 Trim Marks, 접지선 등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 작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인쇄에 필요한 절지선이라 불리는 Cram Marks 또는 Trim Marks와 접지선이라고 불리는 Fold Marks를 포함한 다양한 인쇄마크를 추가하는 방법, 사도 필름 인쇄, Registration 색상의 특징 등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인쇄를 할 때 실수하지 않도록 오늘 배운 인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일러스트레이터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